이겄지! 이겄지! 빰 빰 빰 빰 빰 오늘 무슨 게임? 너 조용히 해 스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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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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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작스럽게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서브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입니다. 저 저 저 저 다푸댄입니다. 바로요? 예 다푸댄입니다. 예 오늘의 게임은 뭐죠? 어 슬로 어 슬립 슬립 어 스쿨? 에? 휴얼 셔터팩 팩! 팩! 예 팀씨드가 만든 게임? 네 우리들 서브계르에서 제일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팀을 꾸여가지고 만드신 팀씨드라는 곳에서 침묵의 학교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네 이 게임은 말이죠 어 에 시리즈가 원래있어요. 이게 원래 프로루그인데 어.. 프로로그? 본편, 외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첫번째 시리즈인거구요. 완성편이 바로 어제 2월 27일날 완성이 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최초로 많은 비제이들께서 대법판을 풀리게 해줬지만 우리들은 완성편을 딱 이렇게 최초로 아 이렇게 네 잔말말고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다쁘시지 잔말말고 전체화마는 언제나 무슨 게임이 그렇듯이 잔말말고 티말말고 이거는 채팅창이 안보이게 되죠 그리고 안보아도돼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그전에 다니엘을 관리자로 임명해달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블랭리스트를 받겠습니다 서브가 제가 그 관리자를 파괴하기위해 블랭리스트에 넣겠습니다 여러분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제작자 제작자 게임하자 나 0점 만기기 아 다니엘님이 그거야? 어 만드셨어 예 다니엘님 매우 감사합니다 대장이야 대장 운영자 운영자 쓰게 많이 넘기라고 키가 뭐야? 혹시? 본게임은 자이난조 묘산나 장면이 많이 잊지 않습니다 그렇지! 써보니까 다프님께서는 재밌게 박수했어 감사합니다 영마맨토리저씨 야 드디어 우리한테도 노예가 생겼다 노예? 예 포함되있지 않았나 무성게임 아니야? 괜찮아 무성게임엔 다 이런게 들어가있을리는 없습니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예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요로시쿠 오자쿠 죄송 야 뭐 먹지마 부솔기 콜라 부솔기 쓰러지지 말랬지 어머 대박 폴 베이커 접니다 접니다 아 결국 와버렸다 찍어어어어어어어 어 맞았어 어디이르 소문이 퍼져나가서는 안돼 콜라 콜라 무슨 소문? 영화야 영화 다프가 미쿠르 유에스 실례합니다 오 뭐야 막 밀어 밟고들어왔 밟고들어왔 다니엘님 뿅 우리의 매니저 우리의 노예 베이커네요 네 이름만 아니었어도 이런 밤중에 학교에 올 일은 없었을텐데 네이버? 네이버 네이나 조만간 신문 아니 너가 이거요 조만간 신문부에서 이 내용을 주제해서 전개에 뿌려버릴지도 모른다고 복무해버릴거야 아르스처럼 아 신부게 불태워서 어쨌든 아버린이사 빨리 처리하고 나오는게 좋겠어 US는뭔뜻이지 뭐? US? US 우리들 OSU? OSU? 오른쪽 밑에서부터 위험해 점점점점점 아직 건물네버는 잘 모르겠는걸 얼른 학교에 적응을 해야될텐데 오 그러보니 분명 교무실에 학교 지도가 있었지 그걸 어떻게 알고있지 가져와야겠군 교무실? 여기 학교지? 학교? 조작키는 방향키에다가 CE 조사 확인 메뉴 옆에 ZX가 아닌가 예 CE 조사 메뉴? 오케이 왜 Z가 아니야 오 움직여 눈 슈퍼 초롱초롱해 하하하하 블루 블루아이즈 블루아이즈 오 역시 웨이국인 폴베이커입니다 주인공 폴베이커 학교에 왔어요 무슨 이유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무실로 와서 지도를 구하는 야 별... 눈에서... 뭐야 50까지 눈에서 은하수 내리겠다 여러분 눈 보세요 눈 슈퍼 초롱초롱합니다 야 그거 줄이면 안돼 아 줄여버리게 가자 초롱초롱초롱초롱 초롱초롱초롱 초롱초롱 따끈따끈풀 베이커리 베베이커리 빵도 아니고 교무실 교무실로 가야돼 쓰레기통이다 쓰레기들로 채워져있다 그중에 지도가 들어있지 어? 어 뭐야 어 교사네 선생님이였어 아 교사네 아 교사네 아마 교무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종란물 골라갑니다 다시 시작겠습니다 음 교무실은 분명 2층이었지 2층이라고 왜 몰라 이거 안 알려줬어 저 빨간거 뭐야 여러중이들이 붙어있다 어떤 포스트에 닿았다 시선이 닿았다 이리저리 훌턴 뼈로통 그려진 씨앗 포스터다 심씨드라는 아 이런 심오한 아 이렇게 제작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주는 이스트에 그죠 이런게 팀씨드 시드 딱 그거만 초록색으로 이렇게 눈을 잘뛰게 어 오케이 팀씨드 뭐지 이거 두번 우려먹기 아니 죄송합니다 신이지 신 여기 세계를 만든 신이지 오우 갓 땡 무심껏 손을 그래로 가져갔다 뭐야 이거 포스터를 떼어냈다 팀씨드를 얻었다 란건 아니겠지 힌드미션 설마 본관 곳곳에 붙은 팀씨드 포스터를 떼어내십시오 포스터 개수는 8장입니다 야 이거 슬렌더맨 슬렌더맨 이런 짤짤한 재미 슬렌더맨이다 또 제작자가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주인공 고생시키는 달리기 키 없나 총 8개 얻어야 된다고 했지 어 8개 아 찍겠다 빠악 진정하세요 캐릭터 디자인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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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술은 쿠로 구오 추고 구요 스쿨옅 사일런스 룰룰머 예 무빙하 무빙하 에스카멜스 어 은유님 나 알아 오 깜카 엠냠 양 좋아, 이제 반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볼까? 오늘 아침에 붙어있던 걸 봤던 게 D반이랑 2학년 A반, C반이었지? 안 적어야지, 근데 D, A, C D, A, C 슬래시, A, C 슬래시? 슉! D D, D가 3층에는 D밖에 없네요? D, D만 가야겠네, 그럼? 뭐야? 뭐야? 아, 4층 A, C? A, C? D, D, D 삼각형! 어! 범위다 삼각지대까지! 이런 제작자! 4층! 오케이, 34층 오케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앞에 고파 소문이 퍼져나가서는 안 돼 무슨 소문? 빨리 찍어때 D, A, C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내세요 범위다 삼각지대 여기도 있군 이거 슬란더맨 아니야, 게임? 침묵의 슬란더맨 학교편 야, 근데 비즈니 직접 만든건가?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지 오오오, 되게 소오오오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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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올라가는 소 뭐 나올거같애 구금 되게 좋다, 이거 장난아니야 지도봐봐, 지도 어디있는거야? 너 아, 지도 여기 있구나 학교 구조도 팀씨드가 그려져있다 팀씨드가 그려져있다 2층 볼필요없네요 아, 내가 있는 위치네 아, 3층으로 가야지 그, 우리 D번부터 가야되니까 아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 계단으로 가서 올라가야겠군요 어, 여기네, 여기네 어, 여기네, 여기네 뭐, 뭐 나올거같애 아싸 잘 놀래줘 기다리기티 귀여있대 우리집 3층 이쪽이다 이쪽이야 오, 오 딥 하지만 안열리겠지 잠겨보았다 역시나 잠겨있어 이거지 주변 녀석 문당서 철저하네 그래 아, 주변 녀석 열쇠가 필요하겠는걸 천송이 여우 교실 열쇠를 보관해둘만한 곳이 어디려나 교무실? 교실 열쇠 교실 열쇠 교실 열쇠인 교무실에 있지않나 어 설마 사장실? 어, 교무실 3층 교무실 어딨지? 어... 지도가 많이 필요한 게임이네 2층에 있을걸 교무실 그대쪽 아, 2층? 2층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오케이 4층에는 안열려 있을수도 있잖아 좋았어 C 반이었지 A C A C C C C 반 교실 안열리겠지 역시 흐아앗 흐앗 뽕잉 마스터키 필요하나보다 설마 이게 화이트데이 겸 범위드 삼겹치드 겸 DH 겸 TV 시드? 흥? 보험이야? 헐 DHC? 아니야 DHC 발 흐아앗 하핰 어어어 어 뭔가 얘기하는거 나 나 뭐야, 들어갔었어? 금호실? 어어 어! 잠시만! 버그가 있다! 아니 어니 으? 아닙니다 여러분 문이 삐꺼가 됐네요 에에 모 hat ikkoeyo 으흫 뭐 한거잉? 모 hat ilkoeyo 갑자기 방 ào 하면서 나온다거나 한밤쯤 홀로 들어와서 불 꺼진 화장실에 들어갈 만큼의 용기에는 없어 찌질이 아냐 이거 내 그리기 귀찮아서 그랬지? 설마 여기에? 분명 쓰레기통 중에 하나의 아이템있다 내 장비 다 넣었던데 이거 오 로비 비어있다 다 뒤져봐야되겠네 뭐 있다 분명해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 요게? 좀비가 나온다고는 하나진 않네 여기 2층이지 어 2층 다 뒤져봐야겠다 아 여기 안되지? 양호실이지 여기 그리고 그 오른쪽 안으로 가봤으니까 그래 알려마셔주고 음 쏘지마세요 난 행정실 문입니다 아 문 다 들어갈 필요가 있겠네 아래 더 가봤어 아래? 아래 가보자 오! 밝아 왜이렇게 밝아 불이 켜져있어? 흐으흐흐 후으으ㅏ 서릅 баг oso음 ㅆ 어어 어 켜졌던 전등이 파여담In loos ㅅ 소름 도말 Matter 듣땅 뭐야 뭐냐고 뭐냐고 음 베이컨 놀랐잖아 빵 터지...빵 터...아이 밧데리 삐꾸리 삐꾸리 빵 터짐 빠밤빰빰 빵 빠밤빰빰 빠바밤바밤 허억 뭐 여기 어두워 여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어 아 여기 나가는 문이야? 모양이 매우 매우 어어 애매..아 아니야 뭐..아 아니..아 아니야 어어어어 세번째다 떼어냈다 오케이 세장 빠른 빠른 진행 10분안에 끝내주지 어 여기다 있다 크..완전 이거 잠깐만 A B..D..C잖아 어 그러면은 일반 복도에 있는게 다섯개겠네 그러겠네 오올..몇개 얻었지? 어? 열쇠 뭐가 나 어 부클 없어졌어 여기에 교실 열쇠가 D번 열쇠 얻었다 어어 얻었다 또 얻었다 이걸로 문을 열 수 있겠어 알아? C번 열쇠가 없어 이런 C번 열쇠 저희도 아까 봤을땐 C번의 문은 잠겨있었는데 열쇠가 없으니 어쩐다 선생님 진짜 왜이렇게 겁이 많아 혹시 모르니 다시한번 들어가봐야겠어 들러봐야겠어 이거 제작자가 노린거네 우리가 이거 아 이런 C번 이럴 줄 알고 C번 C번 받는거네 C번 흐흐흐흐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cm 너희여주 이거 이거 제작자가 논인거야 이거 너 노랬 fellow 흫에 ! intentions 흫에히 아래 내려가마 아래 아래아래 아래 아래아래 아래 아롱 Produkt 창고로가는 문이다 장고로 가는 문이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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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캠 아오캠 아오 아오 업사이 아오예 아마도 3층이었지 어 야 여기 처음 와봤어 여기 저리 질문 왜 교사는 여기 들어왔을까요? 그러게 뭐 뭘 그 뭐 들키면 안된다는데 무슨 소문 아 아 처음에 뭐 뭐 뭐 막 남자가 그 이걸 다 까발려주겠어 막 이러잖아 설마 그거를 없애버리기 위해 그 시 그 포스터에 뭔가 뭐죠 팀씨드 알려지진 않아서 알려져서는 안될 그런게 설마 막 이렇게 디반 여성 여성교사님 아냐 으응 하하하하하하 아 아냐아냐아냐아냐 열렸다 어 어 어 저기 있다 빠밤빰빰빰 아아 오른쪽 위에 있네요 아 으아 으악 뭐야 도대체 깜짝이야 뭐냐고 이게 뭐야 어 또 있다 여기 몇개재죠 어 어 빨간걸로 뭐 있다 이걸 찾고 있었군 하 다시 봐도 화끈거리네 어 어 아 아 아 없어 에 다시 봐도 화끈거리네 화끈거리네 충격 신인 수학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남몰래 영양주인인것이 밝혀졌다 두사람이 다정하게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걸 수학선생도 있다고 하는데 거연 진실은 무엇일까 에이 이뻐 예 음 음 수학과 영어쌤이 단원컨대 이 선생님 수학쌤이다 이것도 분명 그 녀석의 짓이겠지 까지 종이조가리 때문에 밤중에 여길 드러논 나도 참 몇개 떼어났어 몇개 어 이제 다섯개 다섯개 쩔지 오 예 왜오고 다녀있다 세게 남았다 어 뭐있다 쓰레기통 뭐있다 안 눌려있네 어 이거 버그아닙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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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아닙니까 여러분 왜 쓰레기통을 보고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할말이 없음 우리 쓰레기통 보고 뭐라 말하지도 않잖아 그러게 어쨌든 여섯장 여기도 있건 여기도 있다 예 히든 계속 깼네 이거 여섯개 다 깼네 이거 히든 맞아 근데 이거 그러게 공개적인건데 그냥 이거 히든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뭐지 에이반 열쇠 얻었으니까 요 아래 여기 아냐 거기인가 어 여기야 여기 저기가 씨밭 어 야 오른쪽일걸 내가 길은 잘 외원다고 길지도 아프 우와 쫄지 나 완전 대박 대박 쫄아롱미 열려다 뭐야 비징 없어졌다 확실히 여기가 그녀석이 반이었나 음! 응 첩쏘듯 녀석이 터블러에 장난을 쳐서는 후추탑물을 잔뜩 마시고 재채기를 흠 후추선생! 응! 그냥 후추선생이란 별명도 얻게 되고 이름이 후추선생이야? 하하 아니 별명 나중에 교척을 모조리 확인해서 벌점을 잔뜩 쳐버릴 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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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저기저기 수첩 뒤에 뭔가 있을꺼야 메뉴? 메뉴에 뭐 메뉴 아 메뉴 열어봐 메뉴 후추선생 후추선생 바꼈다 파 파울 베이컬 폴 폴빵 폴빵 폴비닉스 폴 빈 공책의 책상 위에 올려져있다 여기에 분명 C반 열쇠가 있을꺼야 오케이 뭐야 아 빈 공책이잖아 계속 눌러봐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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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눌렀어? 어? 어? 뭐? 뭐? 다 뒤로와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난 또 아래 딱 들어왔어. 여긴 또 어디지? 다 그럴줄 알았네. 일곱 장! 일곱 장!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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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형태하고있지 하...! 숨덕은 아 그 포스터 그거 细 같은거 그거 아 똑같은거? 그.. 아까 봤던... 가드 찾은 쓰레기통OME 여러분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입니까? 제작점이 아까 일하면 아 이거 차별하네 essa 쓰레기통 esas 아녜 동작 쓰레기통sama 차별되면 Armen teen 그러니까leg evang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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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폴로 니가 디반 앞쪽에 한번만 가주세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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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디반 앞쪽에 한번만 가주세요 아 왜 스포 스포 아 에이반 쓰레기통이 더 귀엽다는 쓰레기통이 더 귀엽다는 제작자님의 일침 오 쓰레기통 가와 이이하 이이허 이이허 디반이지? 쓰레기통 눌러봐 아 반이 이렇게 나눠져있구나 아 이 귀여운 쓰레기통 너는 혹시 흑이 흑이 쓰레기통? 은이 왜 안 흘려지니 백인이 아니구야 으아악 야 이거 흑인 비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흑인은 아니에요 아 너 때문에 놀랐잖아 채점을 얻은 시험지가 올려져있다 이 녀석 40점이라 이름이 궁금하군 이름 지워버렸어? 이름은 리코에서? 리코님 우리 학교에 이런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었나? 40점 하여간 리코에선과 좀 더 공부를 해야겠어 40점 내가 이런거 여러가지 여러가지 알려줄게 하트 물음표 짱탱 40점 졸라 공부 못해 이이형이 이형이 어 야야야 쓰레기통통했어 이거 이거 또 백인 쓰레기통 아 야 안은 비어있다 이거 이거 차별하네 이거 세이톤 눌러지는건 눌러지고 안 눌러지는건 안 알려지고 맞아 너무하네 아하 이거 이거 봐달라는 센스 최작자의 에센스 공부 정말 다니엘님 역시 리코가 40점이라는거는 이번에 뭐 대학교가가지고 뭐 점수가 제 수능점수 40점 정말 정말 뭘 좀 하시는 리코님 어 근데 열쇠 어디있지 근데 어 아 여기있나 그러게 그냥 막 떠들다가 어디 뭐 어디게 가야되는지 몰라 뭐 나올거같은데 어 2반교실 잠겨있지 여기 안 들어가졌지 그러면 1층화장실로 뭐 있을거야 헤헤 어 7장 얻었지 벌써 어 이제 시..시바..아 가면 돼 으아 시바뉴스 어디있지? 어디있을까? 저저저 게시판도 다 읽어봐 주의깊게 볼 만한 내용들은 없다 음..음.. 없다 없다고 없다고 말했지 내가 내 말을 왜 못 믿어? 어? 내가 못 믿냐고 어? 만만해서 만만하노 만만..어 A반 음..음.. 잠깐만 2층 양호실 가봤고 서류실 못가고 저 오른쪽에 별관 가고싶다 별관 그래 별관에 뭔가 애들이 있는 행정실 못가고 기계실 시반 기계실이랑 교부실 못가고 시반 열쇠가 없다고 했잖아 어 근데 왜 시반에 못가는거 아닌가? 기계실 가보자 기계실? 어디있는데 2층? 여기 2층이니까 왼쪽에서 한번 간 다음에 위로 가면 돼 딥 딥 딥 사악 구제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어 더아프 화장실 가자 은하 은하 어 여..여기에도 화장실이 있을거야 화장실 여정 화장실 3층 가래 3층 3층? 그래 마침 뭐래 3층 가래 3층 3층을 일본어로 상가이 영어로 중국어로 말린시아어로 시 샤바 샤바 역시 똑똑함 여러분 일본어 중에서 1층 2층은 이까이니까이라고 하지만 3층은 상가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거 되게 많이 모르시더라구요 이거 이거 여기 상가임 상가이 진짜 많이 틀려요 이거 진짜 디번이네 3층 다 틀렸어야지 여기 분명 뭔가 있을까 콜라 마시기 우린 한국남주하니까 야 맞다 우리 반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잖아 어 여기가 D반이지 그러면은 가보자 어디? 뒷문 뒷문 우리 한국남주하니까 거기 D반이잖아 A반? 아 예예여기여기여기 아 저기? 여기도 2반인데 아 앞뒤은 혹시 하나 열려있을지도 몰라 맞아 요 D반 어 근데 우리 A반 C반 얻었지? 어 이제 D반 찾아야된 D반하고 아니 D반은 들어왔었으니까 닌자거세슈 근데 경비도 있었을테고 무슨 보안 있었을텐데 어떻게 학교에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도 한밤중에 학교 들어오는건 힘들어요 어 무서웠어 어 어 5층도 있네? 5층 가보자 5층에 뭐가 있을까? 5층을 안가봤네 5층을 5층 야야야 여기 처음가봐 왜이렇게 다 뒤져 빈 양동이 이번엔 쓰레기통이 아니라 양동이 양동이 차별하십니까 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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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잠이 사라졌어 어 흔히 비잠이 줄어드네 흔히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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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나오잖아 에이 깜짝오라매요 캬 캬 안 나오 흔히 흔히 잠겨있다고 흔히 노노노노노 노노노노 이제 틈을 주고 3단계에 잠겨있다가 나오잖아 철컥철컥 할 때 뭔가 탁 나오면은 예상치 못할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플레이어 유저들이 놀랄 수 있어 근데 너가 예상했네 안놀라겠다 이제 왜 너 왜 스포일러 함? 열린다! 별관 쪽에 가보자 근데 왜 별관을 가기 싫어해 갔다오라고 우린 궁금하니까 여자 아저씨 궁금하니까 갔다오라고 남자로서 너 여자잖아 얼른 들어가 너 원래부터 여자야랐어 후치 주제에 감히 아무도 없는데 남자도 아니야 너는 아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어? 잠깐만 쓰레기통이 비어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내용물이 비어있다 쓰레기통 차별하시네 비어있는거랑 내용물이 없는거랑 이렇게 차별하네 여기는 먼지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먼지 미세먼지에다가 여기에 바퀴벌레라도 넣어놨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저거 저거 차별하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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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까드 채워놨습니까 이거 어? 어? 쓰레기통 차별하는 냄새나는 쓰레기통 비어있는 차 내용물 없는 쓰레기통 그리고 뭐 안되는 쓰레기통 못보는 쓰레기통 내용물 까드 차이는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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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같은 새끼들 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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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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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과 신임 수학선생님과 영어선생님의 교제 원조 원조 그 선생님들이 막 애들이 막 놀릴만 해요 이런건 근데 뭐 공식적인 커플이라면 뭐 당당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싫어서 리코 점수가 40점이군요 수능점수가 40점이군요 이거 못봐주겠네 퇴약감이네 이거 얼음이 목결수 지나갔어 어어 예 시원하겠다 죽을뻔했는데 시원점 이건 뭘까 어 가득차있는 쓰레기통이다 내 우물이 없는 쓰레기통이다 계속 있는 쓰레기통들 쓰레기통이다 야 왜 이런걸 맞추려고 해 왜 아니 그냥 할게 없어서 반드시 열쇠를 제자리에 둘것 그렇다는거는 시반에서 열쇠를 잠그고 얻다가 뒀다는건데 어디 어디지 음 시반? 시반 잠겨있었어요 추리를 할 시간이군 음 자 데이터베이스 이럴때는 시반으로 직접 가보는게 좋을거 같애 그렇군 시반으로 가자 아무래도 제작자가 계속 시반으로 가보다라고 하는거 아 이거 뭔가 수상한 이분이 드는거 같기도 어떻게 하는기분에 어떻게 답변해 아 앞머리가 쩔다 좋아 여기가 시반이군 이럼 시반 아 여기 이반이구나 이 옆으로가면 시반입니다 자 시반 왔어 들어가보자고 미안 미안 B반이네 여기가 시반 왜 여기 주번이 어디가 났네 어 야 이거 한번도 못봤잖아 우리 한번도 안 열어봤네 이거 야 이거 진짜 어 봐봐 주번이 어디에다 둔거야 두번녀석 이녀석 2번 녀석 아니 리코? 40점? 수능점수? 어? 4층? 4층이 0반? 5번? 어? 교무실에 박아서 저기가 있지 않을까 예에에에에에에에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거였다 그래서 처리 모든것은 네 반짝코인 60개 얻었습니다 아니 40개 야 시반에 있는 시반 주번색깐 시반에다가 열쇠를 하면서 시반 뭐야 이거 이게 시반이 시반이 열제를 안으로 우리가 시반에 있는 문을 모르니까 시반열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무실에 가서 맞축길로 시반에 있는 시반 문을 열어서 시반에 들어가서 시반에 있는 보통 나 그리고 과거 시반에 열정 어디 dud 좋았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씨 너 때문에 너! 어 뭐야 어? 뭐지? 잠겨? 너 미친 것 같아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나이! 별을 다 열고 있어 규모실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만 열쇠가 있을법한 장소가 보이지 않는다 야단 났군 정처없이 헤매던 시선이 문둑 교감선생님의 책상에 닿았다 교감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교감선생님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교감선생님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왜있지? 아 마스터 키워던네 마스터이기 때문이에요 마스터? 뭐야? 아니? 딜도 저런거 어떻게 딜리라고 생각할수가 있어 아니 모양이 참 그럴싸했어 후추선생 할수있죠 이제 4층 4층 딜리버리 도너츠에요 딜리버리 도너츠 여러분 딜리버리 딜리버리라니 빨리 열어봐 왼쪽이다 왼쪽 어느쪽은 상관없을텐데 열었다 열었다 야 잠깐만 마스터 키워던데 다 열수있잖아 어 그러네 그런거네 열었다 나는 문은 열쇠가 헛돌아간다 부러지는 설마 아 어 누가 열어네 어 아니 설마 딜리버리 도너츠 분명 잠겨있었는데 배달체인점 이런곳에 서있다가 심장이 안좋을지도 어 어 누구야 누구야 거기있는거 다 알아 중기검 어 있는거 다 안내 어 어 어 어 야 이거이거이거 서브수능감수 어 서브 90점이겠죠 분명 글씨를 휘가 이어서서 도무지 알아볼수가 없다 내 점수는 90점 아 안나와있잖아 그쵸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책상에 있는거 요거요거요거 어 그러게 뭐야 이거 물병 구스롤이 입은 피규어 아 아 밀크 맛있다만 음료수 캔이 넣어져있다 내가 마셔야지 으흐흐흐흑 으흐흐흐흫 어 누군가여기 들어왔었던거네 그러면 헐 어 헐 헐 어 뭐야 일단 흠 뭐야 흐아 이제 교실에 붙은건 모조리 떼어낸거 헛 야 마스터 키 얻었잖아 히드만딩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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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도 열열수있으있었을꺼 아냐 거기에 그래 거기에 포스터가 있었던거야 거기에 조만간 신문부에서 이심.. 전교..뭐.. 신문부 찜찜하니 한번 들러봐야겠어 어 다행이다 신문부실을 조사하세요 별거는 마지막에 가자 오예.. 도키도키시자이마스 배경이 달라졌어 어 그러네 와 이거 이거 음악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야 왜 못 열어 왜 못 열어 가까이 가서 써야되나 왜 안열려 막 덜키잖아 시대라고 여기 쓰레기통을 봐야돼 와 이 게임이 제목을 이 게임이 재밌는 쓰레기통에서 차별화시켜서 여기는 좀 더 재밌는 다양하게 재밌는 설명문구가 있을지도 몰라 쓰레기통 맞아 야 여기서 엔딩이면 안되는데 야 어디가 어 못가는거야 원래 5 신호가났죠 내 방방에서 방방 근데 화사실 못간다는건 불이 켜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아? 그러게 역시 후추 선생담봐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역시 후추 선생 어 안내문이 한잔 들어와있다 이번주 동안 동아리실 청결검사를 실시합니다 학생의 임원들이 각 부실을 방문하여 청결상태를 확인할 것이니 각 동아리의 간부들은 부실자물쇠의 비밀번호를 2014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오호 어 엘리베이터도 있어 야 이거 구울인 아니 완전 좋네 이거 쩐다 쩐다 아 왜 작품이 안돼 에이 이런 이런 비밀번호 그래도 그래도 그냥 열어봐 그냥 아 야 왜 그래 아 진짜 답답한 놈이네 아하하하 야 이렇게 어디가 신문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신문부 보면 딱 뭘 신문부하고 이렇게 대부적으로 써있냐 신문부 그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장난해 뭐 이거 딱 보면 신문부는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 나와있는거 아니겠지 설마 아 아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거 한번 보고 다시 눌러보자 야 몇 층이야 여기 여기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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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보자 집으로 가는 길인가 학생회견실 여기서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4층이지 5층 가보자 5층 5 x5 5レVEL5 fine windows fine and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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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예 저기놔봐 저기 소문 효모은다 이 부분이 계속 차있는 내용물로 들어있다 그냥 쓰레 personally 화 가! 존나 어렵네 야 왜 세트하지 이런걸 기대하고 그래 음료스케니면 잡동사d 이거 카트로 달리는 쓰레기통이다 왜 왜 쓰레기통에 막 흥분하고 그래 쓰레기통 맞출 수 있었는데 정답 뭘 맞춰 뭐야 본관 쪽에서 들린거 같은데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될꺼같애 1번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긴 아니구나 불 꺼진 교실을 두리번거리는건 한번으로 끝내고싶어 엘리베이터다 이거? 근데 말이지 이거 일리 다 들어가 봐도 어디가 신문부인지 모르니까 계속 똑같은 말 할꺼 아냐? 그러게 원래 신문부가 딱 맞는데 딱 들어갔을때 여기 신문부일지도 몰라 아닐수도 있고 하면서 똑같은말을 하면서 우리들이 연매기는거지 그래 맞아 그리고 한번 더 눌러야되겠지 그럼 그러니까 두번씩 눌러야지 어 설마 지도본다고 나오겠어 됐쟌 아 동아리실로 나오네 아 신문부가 없구나 아니야 설마 몰라 신문부라고 써놨을지도 몰라 아니네 과학실 화장실 방송실 3층이네 그럼 나론관 3층이다 신문부 아니네 아니네 5층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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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4,5층에만 동아시 동아리실이 있는거야? 어어어 그럼 그중에 있겠네 그럼 여기 몇층이지 근데? 4층인가? 여기 5층 아니야? 5층이네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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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봐 어 그걸로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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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나 설마? 올라가봐 올라가서 내려가봐 잠깐만 어? 옆에 있는거 아니야 이거? 야야야야 이 맵에서 1층으로 가보자 1층에 뭐가 있지 않아? 그냥 쭉쭉 내려가봐 자 4층 3층 여기서 문제 이 쓰레기통은 내가 맞출거야 지금 두근두근거리는구만 이 쓰레기통은 음료수 캔이 들어가있는 쓰레기통? 텅 빈 쓰레기통이다 자 너미야 너비카비스 예 왜 안눌려 야 안눌려 2탄 어 없어 누른다? 어 쓰레기통이 없어 그리고 여기 포스터가 달라 어 안내문이 붙여져있다 어? A B C 반 만화부 2반 신문부 영화부 오컬대밤 매드번 야호우 신문부는 동아리지 1호군 그럼 난 경원부로 가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TAKE ME OUT TO THE LANDS ON LET ME OUT TO THE LANDS ON 아 너무 신나게 떠들었나봐 야 2반 가자 2반 바보 2반 뭐야 뭔소리야 뚜둑 내가 간다 열 히 히 내가 간다 아아 여기가 신문부로군 2013 아니네 열렸다 열었다 나는 문을 으어어어어 누구냐 거얀 뭐가 나온거지? 신문부의 문서들 중 소문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찾아서 챙겼다 이제 이걸로 된건가 팀시더는? 어 그러게 그런 소문이 학교에 나가버리면 나와버리면 여러 번의 골치아퍼지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이미 살아온 사람이 있어 이걸로 된거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아이엠 프리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불기동이 나올시간이군 그 사람하고 연관되면 안되는건가 그..영어쌤하고 애가 수학쌤이구나 그러면 볼 메이크업 흐어어어 민수? 뭐야 머리에 피묻은거같애 어 뭐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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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이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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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4초 3초 어 계단이 없어졌어 계단이 사라졌어 어머 장난해? 저 쓰레기통 봐야된 빙수야 어이.. 야, 1번에다가 우리 그거 했는데 마지막 세이브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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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야될거였어 해야될거였을거야 히든엔딩 봐야지 도망있어 도망가 좋았어 야 엘리베이터 야 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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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상황에서 무슨 야 아 맞다 히든엔딩 봐야되는데 그니까 야 설마 봉관에 있을지도 몰라 마지막에 봉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 F monsieur 미역이 네 여기서 또 버그를 발견되네요 서브방송은 굉장합니다 최적완성본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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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버거를 이렇게 아니 버그라기보단 이쯤되면 나올 때가 됐지? 이건 버그네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예 이쯤되면 나올 BGM이었어요 원래 이거 예 이거 뭐 아 그러면은 지금 추정을 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방송을 끊고 다시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딱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히든 팀씨드나 찾아볼까 음 팀씨드 하나 어디있는거지 근데 마스터키로도 다른 문 안열렸으니까 똑같이 안열렸을텐데 그러면 아니야 팀씨드 있는 방만 열릴지도 몰라 혹시 몰라 제작자가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아 먼저 있을거 같 아 헉 10 9 8 7 6 5 8 9 10 제작자 뭐하시는 겁니까? 예예예예 반도주의적으로 뭐라겠습니다 이게 뭐하시는겁니까? 야 3 2 왜 아무런 저거치고 왜왜왜왜왜왜왜왜 안 되는거 되고 왜 안되는거 안됩니까? 스탁키가 왜 막 어 2학년 뒤만 문열 수 있고 막 따라만던 문열고 어 예 따라만던 문열 뭐 뭐냐흔는데 왜 그 뒤 시만만 이왕에 시만만 열 수 있는건데 왜 이렇게 만든거니까 여러분 우위 ratings 결과 오가서 다씨였는데 파트1입니다 네 여러분 t&p Speed가 만든 서브UU 묵야들을 preciso 서브로구를 위한 신무그인학교 마지막 발견~~ 아까전에 다푸집에 오 오기전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수정본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또 버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으로 또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본이 뭐 버그를 딱 발생시킨 다음에 발생을 시켜가지고 또 수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께 또 수정 최종 수정본이고 이게 부수정본이겠지. 쓰레기통은 최고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편집된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포씨 한말씀 해주시죠. 팀씨들 본 포스터 마지막 거 어디에 숨겨놨지 지둥장장 안불면 이 매니저는 사라지고 블레인리스트에 처화 가능할꺼야. 수고하셨습니다. 3회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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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방송이 뭐라고? 새끼새끼새끼새끼 요 방송 침묵의 합격 서브 하트 2 예 당신은 누구? 이거 뭔데? 예 나는 서브 서브 나는 다프 다프 서브는 섭섭 요 따브는 답답해 예 예 이 학교는 공포게임 아닌데 쓰레기통 안세 쓰레기통 쓰레기통 사랑해 예 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사메살미 사메살미 에이 헐 헐 사메살미 수끼 사메살미 사메살미 수끼 야 빨리 빨리 사메살미 수끼 자아 이러네요 자아 이러네요 지묵의 학교 이게 뭔데 이거 유나가 좋아하는 병아리가 좋아하는거 누나가 좋아하는거 네 아니야 자아 이러네요 다시 게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브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푸 다푸 다푸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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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푸 으 답답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2분 10초겠지 도망시십시오 니게 나 사이 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니 ;; чи야ploy아 도망갔 ** 해야 featured communities 불굿 사매~~~ 사매 sare 스큼 mainly 사매 사물 스키 상 사매 여자 LCD 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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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맨! 쇼맨 뭐라고엇? 쇼매..쇼맨! 어? 어유 뭐야거? 어업! sophisticate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 아아 야아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스티치 온 hyped in level가 붙어있다 레버? 헉 adved out 오오옷 헉 뭔가 움직이는 소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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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엄 야옹! 야옹! 여긴 2층? 야 그 전에 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거야? 호스파리 나가겠어 야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거 뭐야 어머나오네나오네나 계속 흘러 오는거 맞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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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륜 안? 왓 inherited 시니돌 아옹! 내가 الش 어, 배드 엔딩? 신세계 평안 지켜졌다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지우도록해 예측부터 그 선생은 이 학교에 없었던 별세 헐 예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하 침묵은 어떻게 되었나 어떻게 되었는가? 흠 실은, 사이토군이 침묵에게 통화된 듯합니다. 사이토? 응? 사이토라면 학생회의... 그와 관련된 문서를 모두 없애도록. 허억! 교장선? 고조선생! 헐... 소문이 퍼져나가서는 안 돼. 이게 일반 엔딩? 이게 일반 엔딩이죠. 엔드! 엔드. 이게 프로로그입니다, 여러분들. 설마 마지막에 딱 이렇게 팀씨드... 아, 뭐야. 학교마다 개담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인데 우리 학교에는 미술실에서 어... 그 뭐지? 베토벤이 막 이렇게 눈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베토벤이 미술실에서 복고대수를 흘리고 뭐해야 하는 거? 따따따따따따 빠빠라빠빠 그거 셔틀댄스인데 우리 학교는 전혀... 아, 맞아. 없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 아, 이거 읽은 거야? 어. 안 믿어요. 아유, 선생님이... 요즘 세상에 괴남이 어딨어요. 안 생겨요. 아... hashanc. 아 Response. 어쩔. วmm 귀신이라 나느님. 그런 실체도 없는 것들. рушk of silence szy tras 슙 에버리쉬 배경 바꿨따. 암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Hop 았, 노티신구니 아、 있군요. 쓰레기통 다 뒤져보셨나요? 히든엘딩? 혹 그냥 지나쳐버린건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코 40점이라던가 서브 41점이라던가 고로 일반엔딩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을 딱 껐다가 이렇게 종료로 트루 눌러주를 세일스 다프 안녕하십니까 서브입니다 쓰레기통에 빙기된 다프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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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묵의 학교 서브입니다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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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 우리가 볼게 뭐라고? 진묵의 학교 히든엔디 엔디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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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님과 다프는 엔딩댁댁댁댁댁댁댁댁댁댁댁댁 내쉬 이렇게 멈출이 엔딩 서브 이제 방송한다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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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rageous 빨리 넘겨 맨 밑에다가 무조건 저장하자 흐헤헤헣헣헣헣허허허헣 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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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옵시다 빨리빨리빨리빨리 바 바 바 바 바 바 바 히든 엔딩을 보기 위해 그렇죠 여러분들 히든 엔딩을 보기 위해 우리들은 이슬게 메가버띠기다 요 요 으음 더 스컬 어스 자 런스 더 쿨아 르르마 쿨 라아 예아 언휴으 언휴우 언 휴엉 언 휴엉 언 휴엉니믁 후희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h 좋아, 이제만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볼까? 어, 여기에도 있네? 여기에도 있군요.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은 여기 위에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박스를 이렇게 딱 하기 전에 이거를 먹어주시고 또 저 선생님 걷는거 귀여워 걷는거만 봐봐, 걷는거만 귀여워 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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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태레이도 I love 스태레이도매 어, 여기있다! 역시! 내 예측은 들리지 않았어 왓, 왓이 스태 이제 5개를 찾았으니까 어 야 이거 퇴학감이네 이거 야 이거이거이거이 야 이러면은 이거 진학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음 이름이 궁금하군 이름이 뭐라고? 아니 이름을 보면 이 학생 당장 퇴학시켜버려야겠어 아 이름 좀 보자 누군지 한번 보자 아 40점 어 니콜에서 아 이 녀석 안되게 들러 글러먹었어 이거 팀으로써야 이거 야 완전 점수 이런게 게임을 만들겠어?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깔거 다 깎아고 넘기기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좋았어 음 두번째 두번째 교실 들어가야지 응 어디였더라? 2학년? B반 B반? A반 아니야?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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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이크님 하셨어 어 여깄다 어 뭔가 나오는 느낌이야 어허 참 빨라이 장난쳐서 후추선생님이라고 불리게 됐지 그러게 나는 후추선생님 네 그렇다면 사메 사메 큐끼 야 이제 한장 남았다 예 즉각 반응 왜요 요번엔 쓰레기토벌 보지 않는거죠? 오케이 됐다 후우 하하 휴호 캣기고 히 휘이 stad 이씨 꺄 뭐 안나오나 하하 후우 밤 , 컴머미야 뭐야 여기서 하하하 어 딜리버리 도라스 하하하하 예아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대로 꼭 검은 물체가 지나갔어 여러분 빨리 달렸어 파리 야 이제 우리 진짜 좀 거대했는데 미쳤어 우리 방송 미쳤다고 이거 알아둬야 돼 우리 방송 미쳤어 여러분 진짜 이거 보시고나서 저기서 멈춘 다음에 아 저 그림봐 하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 있을까? 분명 한 명쯤은 있다 야 너만 너만 그런거 아냐? 하하하 볼거긴 하지마 네 이제 마지막 팀쉬드 포스터만 찾으면 됩니다 크 우리 방송 완전 빨라 대박 짜러 뭔미 요 뭔데 마임 마임? 네 이거 좋았어 비반 안열리고 나 챙겨있다 아 아 이런 실수를 다 풀 에이 빠ź 같은데 마스터 키우는 거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교실 말고 다른 문도 열린다는 건가? 응 그건 아닌가? 어 그러게 stroke 어 그러게? 잠깐만 앗 내킨것이 하나 있어 어디 특정하게 한 군데만 틀렸어 말하는 도 거기가 pero 어이? 이럴수가 1층에 있는 여기는 말이지 다프의 시인컨으로 다프의 추리로 맡기겠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려주겠어? 어라? 뺏나오지 좋았어 특정하게 이상하게 다른 말이 다 틀렸는데 여기 한 군데만 똑같았습니다 아 틀렸습니다 바로 여기 창고 야 임마 얘 여기 아니라 이거 2층에 있습니다 2층 2층에 특정하게 이상하게 딱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에 왜 문이 있을까요 여기에 캐비넷도 있고요 이상하게 여기에만 5층이래 5층이래 5층 이상하게 여기 교무실이 끌리거든요 이거 아니야 이게 스토리가 아니잖아 그건 이상하게 이상하게 왠지 5층에 찍는 거잖아 이거 5층 아니야 찍는 거잖아 이상하게 5층에 뭔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제 예측이 맞다면 사망된 D반은 아닙니다 B반입니다 B반 B C반입니다 C반 절대 아닙니다 C반 절대 아니고요 예 제 예측은 바로 B반입니다 B반 B반 B반이 왠지 이상한 듯 했지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틀리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해드립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예 이반이 여기 이상합니다 여기 여기 왠지 당기면 문이 열릴 거 같은 느낌이지만 안 열립니다 여러분 예 이거 주시하시 잘렸다고 한다 잘림 왠지 이상하게 5층에 있는 2반이 끌리는데 2반 왜 있는 걸까요 여기 예 그냥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 안해 A B C D E 다 쳐졌는데 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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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게시판 게시판이래잖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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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시팔 이중에 하나 있겠지 뒷면을 딱 뒤져봤는데 어랏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거 이거 이상한데 이거 잘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이런 곳에 열쇠가 아니 이런 곳에 열쇠가 아니 이런 곳에 이런 곳에 열쇠가 방금 게시판이라고 하는 새끼 다 나와 게시판 게시판 야 소오름 왜 여깄지 왜여깄지 소오름 왜여깄지 우와 아예 왜 여기지? 아이구 다 나갔 다 우리모드리잼 아... 희야... 야... 드디어 히든엔디 복 Eles 사 Titans 복 제시대 ектив 이거 1층으로 가야돼 희 allies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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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이었나? 6이었나? 그렇게 되어있는데 오! 지금요! 안좋았네! 흐흐흐흐 2,0,1,3 아이오 하자! 기기! 좋습니다 여기서 난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찮습니다. 흐흐흫 곰까비치 아 혹시 모르겠다. 내 생일 노려면 혹시 모르겠다. 어떻게 돼지? 이야 이거는 뭐? 언제다 찾아 이거? 예! 하하하하 뜬금 등장! 빨리! 이걸로 된거야. 다시 일생으로 돌아갈 수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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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에! 엉? 으하에에에엉! 누구야? 세이브. ¿으니? 이봐! 행! 행어어어어어어윽 해어어어어어어어어 예엘~! 홀onds 으오오오오요오오 soooooo 요요 신ylum vita 자 요 요 요 답불 예 야이 편 요 답불 답답해 젊여 있어 서브 섭섭해 예 야 으허 수레비야 리코 사십 점 예 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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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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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답불 500점 오 리고 40점 100점 만점 500점 유우 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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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치킨아웃 디제이 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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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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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화 딱딱페 서브 야 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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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원로잡고 오로잡고 오른쪽여오로잡고 위에이이위 아岩 위에이 어딨렬지 어딨렬지 소리 밑으로 밑으로 내, 내려가면 이제 평종에음 게임 끝났습 い니다 다왔다 야! 이제 그때였다 헉 그때였다 뒤에서 느껴지는 굴겁굴깍 어머니에! 아어 edges 받 clutch 아니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엏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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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빨빨빨빨빨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평종이임 게임 끝났습니니따 다왔다야 이제 그때였다 그때였다 뒤에서 느껴지는 굴콕굴콕 어머니에에에에!! 우워 한기 와따시아 에르데스 어미? 눈 완전 파래 응? 쩌롱쩌롱 그와 관련된 모르는 서류들을 지우도록 해 예전부터 그 선생은 이해하기 위해 없었던 걸세 뭐야 뭐? 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어 침묵은 어떻게 되었나 예 실은 사이토군이 침묵에 동화된듯 합니다 사이토라면 학생회 학생회 임원 국조와 관련된 문서들을 모두 없애도록 와카리 마시다 교초센세 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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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문이 퍼져나가서는 안돼 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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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뭐야 히든은 뭐가 또 있겠지 에에에에에엥 흐아아암.... 쯋 뭐야 학교마다 괴담이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흔 우리 학교는 전혀 없다는거 이상하지 않아? 설마 팀시드가만 팀시드의 괴담 안 생겨요 아아 아아 오오 귀신이라느니 그런 실체도 없는것들 어ㅡ어ㅡ어ㅡ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믿지 않아요 뭐 아나이나이나이나이나 뭐 대시면 신정으리네 스크롤 오브 살라우스 설마 없는거야? 아 여깄네 팀씨드 뭐야 오오오 팀씨드 포스터를 모두 띄워내셨습니다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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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다 오니 팀씨드 포스터 모두 겟 했어 겟 그 비밀코드 비밀코드가 지금 입됩니다 띄워내셨 띄워내셨 특별한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코드를 입력하면 본편 플레이하시되 후 아 이거 보여주면 안되는데 괜찮 비밀코드 이겁니다 다섯자리 자 여기있습니다 이거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야 이거 레이튼이야 레이튼 해봤어? 레이튼 지금 그 단계 거듭할수록 엔딩을 보면은 무슨 특수코드가 지금이되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음편에다가 넣으면은 메이킹필드 같은거 열리고 그런거 있는데 나 플레이 해봤을때 알거든 레이튼필드가 열린다고? 여러분들은 해보신분은 알지도 모르겠는데 있어요 레이튼이라고 퍼즐 맞추는 닌텐도게임이 있어 시리즈로 되어있는건데 레이튼 교수 어 레이튼 교수가 이상한 마음의 그거 막 깰 때마다 마지막에 다 요소 다 모으면은 코드가 나와 그 코드를 다음작에 있는 편으로 가서 입력을 하면은 메이킹필름이나 뭐 초기모델rese작 뭐 이런거 나와 어 그럼걸로 여기다 도입했나봐 이런거 되게 재밌어요 어 근데 본편 언제나옴? 으 뿍 이번에 여름에 나온답니다 너 그때 군 위 방종할께요 sav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